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콜텍 50주년 나건상가 전시회에 대한 소식인데요 일단은 저도 출연 예정인 행사고요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행사가 진행돼요 기본적인 행사의 내용으로는 콜텍 50주년 역사와 현재 전시관 운영이 있고요 대표 모델들 시연 룸이 운영된다고 해요 대표 모델은 콜트랑 팝코드, 디지텍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 나건상가 오프라인 구매자에게 우클렐레가 증정된다고 하는데요 콜트나 팝코드, 기타 아니면 베이스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증정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행사 기간 동안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응모해주신 분들은 모두 현장에서 소정의 기념품 뽑아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품들은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도 응모 되나? 응모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써놓을게요 12월 23일엔 인플루언서 데이로 제가 출연하는 날인데요 참가 신청은 아래 제가 걸어둔 링크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보러 와서 가면 벗기면 내가 진짜 죽여? 출연진들이 되게 호화로운데요 이분들이 같이 나오시고요 여기 내가 왜 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걱정이 크네요 그리고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콜트와 파크우드, 볼솔리드 기타 대상으로 엘렉서 리스트링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 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12월 29일엔 물론 인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물론의 사장님이랑 살리정 밴드에서 연주도 하고 토크쇼도 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참여하시고 싶은 이벤트가 있으시면 하단에 제가 첨부해둔 링크에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신청하신 분들 중 추첨을 해서 선정된 분들한테는 메일이 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낙원생가에서 만나요 연습하러 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